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외인기관이 코스피고스다 아주 크게 매도를 해대고 있죠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아주 폭락장 증시가 펼쳐지고 있고 지수도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HLB 정말로 많이 얻어맞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공매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폭도 공매 세력들이 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이지만 HLB는 아주 강력한 기업가치 변화가 이미 일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위기가 왔지만 결국은 극복해내고 방향을 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잘 조성해 있는 그런 HLB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한 번씩 이럴 때마다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었느냐 HLB 관계사와 관련 있는 그런 종목이 있죠 노터스 무상증자 후에 대폭락했던 테마가 초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2파워와 공금원이 1대4 무상증자 이런 부분을 아주 과거에 예전했죠 노터스도 마찬가지로 1대8회죠 무려 그래서 지금 G2파워 공금원이 25%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노터스도 이런 분위기에 오전에 같이 휩싸여서 같이 올라서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짓눌려서 0.6% 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노터스가 상당히 조금 덜거리고 있죠 이런 무증 테마가 형성이 되었지만 노터스 혼자서 지금 외톨이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워낙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아주 광세를 지속한다 그러면 노터스도 아마 같이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더라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게 높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분위기 보시면 G2파워가 27.37%나 급등하고 있죠 실총이 1300억 정도 되고 있고 외인 소진율이 3% 정도 됩니다 지금 사라진 무상증자 효과, 홀리락 효과 해서 장조 20% 가까이 급락했다 G2파워 이런 소식이 예전에 8월달에 나왔죠 그래서 태양광과 전력설비 시스템 개발업체 G2파워가 무상증자를 하고 아주 급등을 했죠 한주당 4주 배정하는 무증을 실시했습니다 노터스는 한주당 8주 했죠 자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무증을 하고 나서 점상을 치고 쭉쭉 올라갔죠 아주 크게 쭉 올라갔다가 어마어마한 하락을 또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낙폭이 엄청나죠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문도 마찬가지죠 25% 정도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고 2000억 정도 되고 있고 외인이 3.7% 정도 되고 있죠 자 이 공급문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급문도 무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한주당 5주 무상증자를 진행했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었죠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한주당 8배 무상증자를 진행했죠 노터스는 한주당 8주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죠 노터스 여기서 무상하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엄청나게 박살이 나서 아주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공급문도 마찬가지로 무상을 하고 나서 아주 급등을 하고 아주 오랫동안 박살이 됐죠 차트 모양이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공급문나 노터스의 차트를 보면 거의 뭐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한 흐름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G2 파워가 27% 상승에 공급문나 26% 상승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가다가 쭉 올랐죠 G2 파워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쭉 올랐죠 그런데 노터스는 가다가 쭉 오른 것은 똑같습니다 올라갔는데 얘는 지금 특이하게도 공급문나 G2 파워는 25%까지 올라서서 짱짱하게 버티면서 흔들다가 올라가서 버텨서 계속 거의 상한가 기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주가 하락이 크게 일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쯤 이렇게 바닷건에서 들어올려도 될 만한 위치까지 내렸다 라고 판단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어떤 세력이 유입이 되어서 아주 강력하게 거래도 터지고 있죠 1400만 주 공급문도 700만 주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흔들었지만 다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400만 주 700만 주 거래가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6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 거래가 어느 정도는 터지긴 했죠 어느 정도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희한하게도 얘는 그런 테마가 지금 불고 있지만 얘는 0.2% 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얘는 지금 JP모가 나고 한국에서 또 신한까지 가세하고 있죠 이거 대표적인 공매 창구인데 얘는 공매도가 불가한 종목입니다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HLB 계열사라서 그런 건지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테마가 형성되고 있지만 공매도가 안 되죠 얘는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갖다 던지면서 폭탄 투하를 해서 주가 상승을 어떻게든 막아버리겠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좀 희한하죠 이런 걸 보면 JP하고 신한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그냥 특히 JP모가니 77만주나 던지고 있는데 계속 매수를 많이 했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JP신한한국이 이런 주가 상승하는 부분에 별로 맘에 들지 않나 보죠 지가 허락을 해야지 올라가는 거를 이제 허락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테마 형성하면서 거래 터트리고 아주 강력하게 무증 테마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신한이 7만주 한국이 4만주 이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Z2파워도 신한이 좀 매도나 있고 INH가 매도나오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모습인데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정하고 지금 못 올라가게 내가 맞겠다 그러고 있죠 이거 참 이상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JP모간이 70만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던져서 JP신한한국이 틀어막고 있는 모습이죠 너무나도 이상하죠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이런 상황이지만 공매도를 쳐서 밑으로 내리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죠 애들이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매 금지되어 있으니까 근데 작정하고 이제 지하진 물량을 집어던지면서 주가 상승을 맡고 있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이 추세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무상증자 테마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서 밀 올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워낙에 낙폭이 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낙폭 과대한 종목들 작가 메소 돌아서 밀 올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테마 좀 탄다 그러면 아마도 얘도 노터스도 워낙에 오랫동안 끌어내렸죠 한 번쯤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 참고를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HLB 그룹의 흐름을 보면 그야말로 그냥 제피신한한국이 모든 부분을 다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죠 심지어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있는 노터스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 라는 걸 보면 참으로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거 지금 뭐 공매 금지를 해도 정말로 이거 제피하고 신한한한국이 작정 지역가지 물량을 집어던져서 막으면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공매 금지가 되면 날라가 있죠 이렇게 이제 던지게 되면은 지어진 물량 계속 던지고 나면은 공매 금지되면은 가지 물량 다 털게 되면 물량이 이제 없겠죠 물량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라선 흐름이 나오겠죠 아무튼 지금 이 노터스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꿈틀고 그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혼자 또 찐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좀 주목해 볼 만하죠 무증 테마가 강세를 좀 보인다 그러면 시간차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꿈틀거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확인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